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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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다 까놨네? 이게 뭐 밥에다 넣으려고? 응, 넣을 정도로 잘라놨어. 오곡밥이네? 이게 울타리콩이구나? 밥을 다 까놨네? 밥을 다 까놨네? 찰밥? 오늘 담가놨다 내일 아침에 있죠. 오곡밥 만드는구나? 이제 물 부어야지. 이거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쌀을 볶아야지. 찹쌀 냄새가 안 나. 아, 여러 번 씻어야 되겠네. 네. 이제 맑은 물이 나와죠? 응. 그럼 됐네? 응. 그럼 이 정도면 한 일곱 번 씻은 거야? 응. 아, 이렇게 씻어서 물을 넣고 불려? 응. 물에 담거나? 팥이 원래 좀 파맛이 독해. 그러니까 한 볼 펄 끓으면 젖어서 그 물을 따라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밥이 할 정도로 물러지면 이제 불을 꺼야 돼. 이렇게 팥을 씻어서 이제 쪄야 되는구나. 삶아야 돼. 삶아야 돼. 팥은 돌 있는가 한번 잃어본 거야. 아, 그렇게? 응. 망으로? 응.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돌이. 그래. 찹으면 안 좋지 않아. 두 개. 응. 물을. 아, 물을 끓여놨어. 응.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야 저걸 흔들어 놨지. 세 개. 아, 끓는 물에 팥을 넣어야 돼? 응. 그래야 빨리 퍼져. 응. 물이 끈다. 응. 팥을. 그래서 팥을 삶는다고. 팥을 삶아야 돼. 이제 딱 펄 끓으면 물을. 따라. 응. 아, 이렇게 펄펄 끓여? 응. 끓이면은 이제 버려야 돼. 팥물이. 덕합물이. 우러내야 돼. 이제 처음에 끓인 팥물은 버려버리는구나. 폭해서. 응. 다시. 다시 물을 부어. 어. 어. 하나. 둘. 밥할 정도로 퍼지면 이제. 팥이. 아, 한번 더 삶아서. 응. 삶아서. 이제. 팥이 물러야지 밥에다 넣잖아. 응. 지금 아직. 덜 삶아져서 딱딱하고. 응. 아, 통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응. 맑은 물이 나와. 응. 응. 이것도 끓여. 위에 물은 버려야 돼. 아, 한번 끓여내서. 응. 맨 수입건지 모르니까. 아무리 믿고 사도. 응. 이제 이것도. 버려야 돼. 물집 없이 다 해. 그래. 국산이라도 버려야 된대.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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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개 먹었어요.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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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팥이 다 잘 익었어? 이러면 이 물은 밥을 할 때 같이 넣는 거구나. 밥을 할 때. 이건 안 버리고 물을. 첫 번째 물은 지저분할까 봐 버리고. 다 익었어. 적당하네. 이것도 한 20분 끓어? 20분, 20분. 이골타리콩이 맛있어. 아, 팥 삶아진 게? 응, 맛있네. 그러니까 그 물을 버렸으니까 이렇게 달콤하게 맛있대요. 아, 첫 번째 끓인 물을? 그게 이제 독성이 있거나 불순물이 있을까봐? 응, 물을 빼버려. 아, 이 팥 국물은 따라놔야 되는구나. 그냥, 내일 밥 할 때 넣게? 응. 아, 그냥 담가놓으면 팥이 불어버리니까? 응. 잘 써먹어. 응. 이렇게. 얼마 되진 않으면 돼. 아, 이 국물은 내일 밥 할 때 넣는구나. 밥이 찌면 되니까. 이 물을 주면서. 찰밥 위에다가? 소금을 치면서. 여기다 소금을 줬어가지고. 아, 이제 밥 찌려고? 응. 이게 뭐야, 쌀을 이룬다 그러는 거야? 이제 돌이 나온 거 한번 보는 거야. 이제 돌이 나온 거 한번 보는 거야. 절반씩 넣어놔야지. 그게 뭐야, 콩이야? 팥. 팥. 아, 어제 삶아놓은 팥? 응. 왜 절반씩 놔놨어? 그릇이 작아서? 아. 한 두 번, 세 번 쪄야지. 아, 한 번에 못 쪄는구나. 응, 못 쪄. 응. 아, 이렇게 섞어줘? 응. 다 섞어. 그냥 한 번에 못 쪄니까. 이렇게 반을 갈라서. 섞는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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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넣고 잘 섞어서. 소금을 넣고 잘 섞어서. 조금만 넣어줘, 이렇게. 응. 조금만 넣어줘,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반도 양쪽에 넣어놔야지. 절반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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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양쪽이 똑같아. 소금. 응.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응.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이제 저을 때 이제 한번 물을. 이게 실에다 찌면. 응. 찜통에다 찌면 꼬들꼬들하잖아. 응. 그러면 저 팥물을 이렇게.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저 뒤집어주면 돼. 뒤집어주면 돼. 그러면. 간이 되고. 간이 맞으면은 소금을 더 안 넣고. 싱거우면 조금. 절을 때 조금 넣으면 돼. 하나. 응. 응.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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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추. 소금. 소금. 이렇게 밑에 깔고. 넣고. 찐다. 파. 빼 solicor. 원 ja warver. vamos. 응.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이름만 이렇게 찍어. 그럼 다 aver여. 이름sheb. 설탕. 장 numbered.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한 30분 됐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네 맛있겠다 이렇게 쪄야 맛있어 생살 있잖아 밑에가 잘 섞어주는구나 그리고 너무 꼬들어 하니까 물을 좀 줘야 돼 아 이게 어제 그 앙금이구나 팥앙금 물을 줘야 돼 그렇게 좀 촉촉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야 맛있어 생살도 있네 생살도 있네 그러니까 젖어 줘 이렇게 먼저 닫아놔 다 있게 이제 다 됐어 뜸을 드려야 돼 이제 불을 끄고 불 좀 꺼 이제 불을 끄고 한참 놔뒀어 뜸 들었어 잘 됐네 근데 간을 안 봤어 간은 맞을걸 자기 딱 맞아 딱 맞아? 너 좀 줘볼까? 아니 밥이 맛있지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어 진짜 오곡밥이다 또 남았지 반이 덜어내려고 덜어내려고 음 맛있다 이거 하나 먹어봐 밥 먹었어 아 밥 잘됐네 뜨거운거 여기다 이제 소스를 다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돼 그래야 모두 들어가면 돼 아무래도 압력솥에다니까 질더라고 음 이렇게 찜통이 찌는게 낫구나 이렇게 고실고실하게 아주 누르지도 않고 좋잖아 아주 잘되네 밥이 저거 어디지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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